지금 모실 프로포즈 세 번째 손님은 글쎄요 TV에선 뵙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이분의 음악은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특히 외로울 때, 슬플 때,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싶을 때 노래하는 안씨 불안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 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오늘 밤에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스님의 하는 귀한 생각지는 마 언제나 네 앞에 서며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봤어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아는 그런 사랑을 하냐 만큼이라 나도 참 어색해 너를 똑바로 언제나 볼 수 없어 그 맘 아깝다 너만 더 해 하지만 오늘 이 노래는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쳐줄 수 없고 미루어도 그냥 하는 말이 아냐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 두 번 다시 한 번 품에 한 번 사랑한다 말게 널 사랑해 감사합니다.